청색증은요? 청색증은 오늘은 안 나타났는데 심장박동은 아직 정상 범위로 안 돌아왔어요 혈압 계속 체크해주세요 선보가 임신 중독이었어요 저산소증 때문에 우리도 거의 이럴뻔했는데 말씀 Ovolar의 정상 범위로 이럴 때 비위로 예정 사용하러 왔어요 지금 ihm의 정상 범위로 이동하는 과거를 바라보는 뭐든 그 사회에 대한 주의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